그리고 아시다시피 2000년 한의월드컵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얼싸 안다가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응원하다 보면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같이 응원하기 때문에 보는 놈도 많지만 아이고 저도 공인인데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카메라가 저를 항상 잡으려고 했고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이런 걸 해서 김은국이 살아온 축구 이미지를 한 방에 날리려고 하는 어떤 앙심을 품고 시계 질투나 이런 쪽뿐이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절대로 저는 성추행한 적이 없습니다.